조정래 역사 대화소설 태백산맥 7회입니다. 최익승은 연거푸 두대째의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숨을 씩씩거리며 담배연기를 푸푸 소리나게 뿜어댔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국회의원 최익승을 감히 뭘로 보고 새파란 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턱주가리 치켜들고 주둥아리를 놀려대 최익승은 반나마 탄 담배를 잉끄려 끄며 이렇게 화만 내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됐어. 그 방법이 최고야. 교환, 나 국회의원 최익승인데 빨리 경찰서장 바꿔. 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의원 각하. 수화기 속에서는 꾸벅꾸벅 저리라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음성이 황급하게 울렸다. 의원 각하. 저, 남인택입니다. 아, 서장이요? 나 최익승이요. 예,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침 일찍 어쩐 일이십니까? 의논할 일이 있소. 예, 곧 가 뵙겠습니다. 경찰서장 남인택은 금방 들이닥쳤다. 안깨부터 하시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허, 서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남서장, 현재 청년 단장직은 어찌 되었소? 예, 아시다시피 공석 중에 있습니다. 쯧쯧쯧. 그거야 누가 모르오? 이 비상 시국에 처해서 언제까지 그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둘 거냐를 묻는 것이오. 예, 계속 물색 중입니다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국이 시국이라니! 위험 시국이라 또 빨갱이 손에 죽을까봐 무서워 그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 없단 말이오? 예, 할만한 사람은 그런 눈치인데다가 감찰부장 염상구가 워낙 일을 야무지게 해내고 있어서 별다른 불편이 없어 그만. 곧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부장의 일을 잘하오? 예, 아주 기막히게 잘합니다. 그럼 잘됐소? 감찰부장을 단장 자리에 앉히면 되겠구만. 이 비상시국에 제 목숨 위태로울까봐 그 자리에 앉기 싫어하는 비애국자들을 억지로 앉히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애국자를 그 자리에 앉히면 얼마나 더 일을 잘하겠소? 예, 예. 서장이 천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왜 그리 표정이 시원치 않소? 아닙니다. 염상구는 단장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서장은 혹시 김범우라는 사람을 아시오? 예, 복림사는 김사용 어른 둘째 아들입니다. 순천중학 선생이구요. 제대로 알고는 있구만. 헌데, 그 사람 사상이 어떤지 파악하고 있소? 사상? 남인태의 서장은 머리끝이 쭈뼛해졌다. 그 사람 사상은 건전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사상이 건전하다? 서장이 자신할 수 있소? 서장이 자신할 수 있느냐니까? 확실하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파악하는 바로는 애국자다 그런 말이오? 아닙니다. 애국자는 아닙니다. 그럼 뭐요? 빨갱이도 아니고 애국자도 아니면 회색 분자란 말이오? 왜 아무 말이 없소? 뭐라고 단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어허, 경찰 서장이란 사람의 태도가 어찌 그리 모호하오. 그놈을 당장 잡아드리시오. 네? 그놈은 아주 새빨 같지는 않지만 불구죽죽하게 무리든 놈이오. 그놈이 새벽같이 날 찾아왔는데 빨갱이 편을 드는 운동을 계속했단 말이오. 그놈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간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돼 있소. 당분간 유치장에 처박아두는 수밖에 없소.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그야 취조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니 내가 되씹을 건 없고 우선 잡아넣는 일부터 하시오. 하지만 무슨 명목으로. 남서장! 당신은 서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오 없는 사람이오? 뭐가 무서워 우물거리는 게야? 국회의원이 잡아넣으라는데 잡아넣는 거지. 그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잡아넣으라는 거 아닌가? 아 알겠습니다. 품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남서장!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오. 김범 같은 놈이 남서장 수면 감수시킬 수 있는 일이니까 그놈이 나한테 뭘 했는지 한마디만 해주겠소. 아무리 공산주의 활동을 한 자라도 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형은 있을 수 없고 피해자 가족의 감정이 개입된 보복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떠들었소. 용공주의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소? 남서장 생각은 어떻소?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확실히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남인태는 어디선가 힘이 쏟고 치는 것을 느꼈다. 일단 잡아드릴 명분은 충분했다. 이 일만 잘 해내면 남서장은 최익승은 일부러 말꼬리를 흐렸다. 그리고 말이요 술도가 정사장 얘기인데 어찌 처리할 작정이요? 남인태는 바짝 긴장했다. 예, 마땅히 처리할 방도가 없어서 의원 가깝게 여쭈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나한테 물으려고 했었다? 최익승은 상암을 뿌리러 왼쪽 손바닥을 느린 간격으로 쳐대며 생각에 잠겼다. 정사장 아들이 자금 조달을 하려 나타나면 장본인을 체포하는 동시에 정사장을 자금 조달책으로 얽으려고 매일 잠복을 시켰는데 아들 정하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정사장을 얽을 죄목이 없어 조처를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요? 예, 지금으로서는 정신 차리시오 남서장 읍내에서 방귀께나 낀다는 사람들은 다 죽어간 판에 정사장만 살아난 건 뭐요? 그것 이상 확실하고 분명한 죄목이 또 어디 있소? 남서장은 지금 잠꼬대를 하는 게요 뭐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렌즈요? 남서장? 예, 예. 그 자를 오늘 밤 당장 총살 시키시오 아니, 의원각하 남한테는 뻣뻣이 굳어졌다 왜? 못 죽일 이유라도 있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쨌단 말이오? 정사장은 유지입니다. 읍내 발전에도 공이 적지 않습니다. 아들이 빨갱이질 하는 걸 막으려고 애쓴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총살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각하께서 이번에 덕을 베풀어 주시면 다음번에 남한테는 삐질삐질 진땀을 흘렸다. 덕을 베풀라니 어찌하라는 거요? 제가 강력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 각각해서 특별 선처하시는 거로 하면 정사장이 그 은혜를 어찌 있겠습니까? 최익승은 녀석이 제법이라고 생각했다. 글쎄, 세상을 살면서 덕을 베푸는 건 나쁠 것 없는 일이지만 말이야. 그 자가 선처를 하는 걸 알아야 할 텐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호되게 취조를 하고 나서 날이 어두워지면 각하 앞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의원각하 그렇게 해주시면 각하의 덕망이 온 읍내에 퍼질 것입니다. 해방이 되고 서너 달이 지나는 동안 역 건너편에 늘어선 동쪽의 쌀창고는 통통 비게 되었다. 그 쌀창고들이 그가 사들인 쌀가마니들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다. 최익승은 보성군 일대의 쌀로 만족할 수 없어 나주와 고창까지 직접 나섰다. 벌교에서도 몇몇 눈치 빠른 것들이 나서서 쌀을 요수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회방꾼이 윤삼거리였다. 그리고 그동안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왔던 집안의 동생 익다리도 그 금 캐는 것과 마찬가지인 내막을 알아내고는 슬그머니 등을 돌려 제 배를 채우겠다고 나서고 말았던 것이다. 장사는 어차피 돈 놓고 돈 먹는 것 그 회방꾼들을 어찌할 도리는 없었다. 많은 쌀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곡창으로 뛰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다. 윤삼거리나 동생 익다리가 요수로 쌀을 빼돌리는 것은 일본 상인들과 뒷거래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자신은 그 방법을 미련 없이 외면했다. 허술한 단속으로 일본 배들이 일정 시대나 별다를 것 없이 항구마다 드나들고 있다고 해도 지방 당직이 남아 당직을 가진 몸으로 밀수 행위를 하기가 어딘지 꺼림찍했고 더구나 이익이 더 남는 것도 아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거리는 쌀값은 상상보다도 훨씬 무서운 기세로 치사오사 오르고 있었다. 너댓달 만에 100배를 넘어섰고 반년이 지나면서 150배가 되었다. 쌀값 오르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겁이 날 지경이었다. 1년 동안 그에게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황호라고도 끝만 같은 시기였다. 해방 직후 한 달 가까운 동안 풍전등화 같던 신세가 가장 위력 있는 정당인 한민당의 지구 당위원장으로 발판이 확고해졌고 거기다가 재산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미군정이 아니었으면 이룰 수가 없는 은혜로움이었고 보살핌이었다. 미국이야말로 생광의 나라여 은혜의 나라여 부모의 나라가 아닐 수 없었다. 최익승이 집을 나온 김범우는 그 시간에 장터거리로 이어진 길을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자네가 바로 빨갱이구만? 시뻘근 빨갱이야! 나가! 감이 어느 안전이라고? 최익승은 반주라도 넣듯이 책상을 연거푸 내리쳤다. 김범우는 뚫릴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며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김범우는 최익승을 찾아갔던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실망도 하지 않았다. 애초에 어떤 큰 기대 같은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예상이 적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굳이 최익승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감정으로 치우칠지 모르는 행동에 다소나마 제동을 걸 수 있기를 바랐고 사후처리를 주시하고 있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해서였던 것이다. 최익승은 빨갱이란 말을 무수히 되풀이했다. 그 말은 지칭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건 말이 아니었다. 공격의 무기였다.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김범우는 자해병원 앞을 지나치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무엇을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의식의 공백 상태로 그저 걸음만 옮겨놓고 있었다. 말도 마소. 그 젊은 것들이 밤마동 좌이콘 사람들 집 찾아다닌 김서 원수가 품을 허는디 순사들 보담도 더 무삽다들한테 어찌 안그러겄소? 순사들 손에서 보도 없이 살아나와갖고 그 젊은 것들한테 또 메타적을 당하잖게 을매나 징허겄소? 김범우의 청각은 문득 곤두섰다. 그나저나 안선상님 어머니가 큰일이시? 나이가 많은디다가 병구하늘 사람도 옆에 없음께? 참말로 저희를 어찌하실께라? 그 음전하신 양반 팔자가 어찌 그리 사내끼 꾀디끼 비입이 틀리는지 몰르겄소? 남정네 복 못 타고 났으면 자석복이라도 타고 났어야 하는디? 안선상도 선상질이나 얌전하니 하셨으면 엄리 말년 평코 자기 신세 늘어졌을 것인디? 뭐 먹자고 빨갱이질을 해갖고 자기 신세 망치고 늙은 엄리꺼정 메타적하게 허는 불효를 저질런지 몰르겄소이? 금매말이시?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 속인께? 어쨌거나 그만하기 다행이오. 칠동리 영감맹키로 마저 죽어뿔었으면 어쩔 뻔했을 것이오? 그리 말하면 그렇네. 그 영감도 참 복조가리 없는 영감이시. 아는 사람이오? 알기는 무신. 소문으로 들어본께 찢어지게 가난헌이 살다가 아들땜씨 그리 죽은 신세가 짠 이어서 허는 소리시. 참말로 해방이 되면 살기 좋은 시상이 울란갑다 였는디 갈수록 시국은 어지럽고 인심은 팍팍 거기에 변해가니 워치 살아야 쓸란가 몰르겄소에? 문딩이 겉은 시상이시? 두 여자의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멈추었다. 김범우는 여자들 쪽으로 돌아설까 생각했다. 그러나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머릿속에는 이미 여자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사건으로 엮어져 정리되어 있었다. 김범우는 청년단 문을 거칠게 밀었다. 아니 성님 어찌 일찍 거니 어쩐 일이시오? 염상구가 반가운 목소리로 김범우를 맞았다. 마침 있었군. 나하고 얘기 좀 하세. 김범우는 말을 해놓고 네 명의 선애들을 한 눈길로 휘둘러 보았다. 너희들 나가 있어. 염상구가 눈치 빠르게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일로 앉으시오. 아치건 묵었는 게라. 자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할 게 있네. 의자에 앉은 김범우는 느리게 담배를 꺼내며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약속하게 염상구의 눈을 응시했다. 참 성님도 무슨 말인지 혀복이나 오시오. 성님한테 죄진 일 없음께 거짓말이사 허겄소? 밤마다 테러를 하는 젊은 놈들하고 자네하고는 어떤 사이인가? 섭섭한 소리 마시오. 고런 대강의 피도 안 물렀 어린 것더라고 나하고 무슨 사이겄소? 자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럼 경찰하고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인가? 고건 또 무신 새 날아가는 소리다요. 이 사람아 새 날아가는 소리는 자네가 하고 있어. 자네 청년단하고도 관계가 없고 경찰하고도 관계가 없다면 그놈들이 어떻게 암호가 필요한 통행금지 시간에 마음대로 쏟아내며 테러를 할 수 있느냔 말이야. 자네 입으로 나한테 말했었지. 통금 시간에 암호를 못 대면 무조건 발포한다고. 그놈들이 매일 밤 맘 놓고 테러를 하러 다닌다는 건 매일 밤 바뀌는 암호를 알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그 암호를 그놈들한테 알려주는 게 누구냔 말이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셈이었다. 꼼짝없이 실토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염산구는 심하게 배알이 뒤틀려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저게 도대체 뭔데 내 앞에서 저 따위로 큰 소리를 치는가? 고런 건 성님이 알 일이 아니요? 성님은? 선상님이신께 선상님 노릇이나 잘 허시고 고런 일에는 간섭하지 마시라 고런 말인디? 어찌 내 말이 틀렸는 게라? 상구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선생 노릇이나 착실히 하고 자네 같은 사람은 치안을 야무지게 해야지. 그래야 세상이 편안하게 되는 법이네. 요즘처럼 불안한 시기일수록 자네 같은 사람의 역할에 중한 것이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 젊은 놈들이 밤마다 테러를 일삼고 있으니 자네 지금 음내 소문이나 인심이 어떤지 아나? 그 젊은 놈들을 욕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경찰이나 청년단은 있으나 마나 하라는 것이네. 염산구의 얼굴에는 동료의 빛이 확실하게 떠올랐다. 헌디 말이요. 갸들도 헐소리가 있단께요. 빨갱이 손에 각단지게 아버지를 잃어빌고 그 분풀이를 허겄다는 것인디 고거 거정 워쩍그럼 못하게 헐 것이요. 지금까지 한 분풀이로도 충분하네. 사람까지 하나 죽였으면 됐지 더 계속하다간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네. 그 일 거정 소문이 났었디요? 발 없는 소문이 몇 일을 간다고 하던가? 그건 헛소문이구만요. 우리도 조사를 했는디 그 영감은 갸들한테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지가 고꾸라짐스로 토방 대또리 머리를 찌어 지물에 죽은 것이요. 영감 며느리도 그렇다고 조서에 지장을 찍었음께요. 그 영감이 대또리 머리를 부딪혀 죽게 된 건 몰매를 못 견뎌 쓰러졌기 때문이 아니겠나? 그건 엄연히 살인이야. 조서를 어찌 꾸며 놓았건 간에 소문은 때려 죽인 것으로 나 있고 사건화가 돼서 법정에 가더라도 살인죄를 면할 수가 없어. 알겠구만이라. 오늘 밤서부터면 꼼지락 못하게 닭다를 혀야 쓰겠구만이라. 자네 말 믿고 그만 가보겠네. 성님 고맙구만이라. 좋은 말 휴주셔서. 염상구는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따라 일어섰다. 단순해서 다루기 편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위험하게 그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김범우는 염상구를 미끄러미 바라보았다. 청년단 사무실을 나온 김범우는 길가에서 한동안 서성거렸다. 안창민의 집으로 먼저 가야 할지 병원에 먼저 들러 전원장의 왕진을 청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안창민의 집부터 먼저 찾아가 보기로 마음을 정했다. 안창민의 집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김범우는 낮은 기침으로 인기척을 내며 대문을 들어섰다. 농가가 아닌 조그만 규모의 초관은 말끔한 느낌을 주었다. 실례합니다. 누구신지요? 죄송합니다. 저는 안 선생 친구인 김범우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변을 당하셨단 말을 듣고 이렇게 네, 김 선생이시군요. 저는 남구민학교에 근무하는 이지숙이라고 합니다. 아, 네. 김 선생님께서는 저를 아실 리가 없지만 저는 김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지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답게 스스럼 없이 말했다. 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좀 어떠신지 지금 주무십니다. 들어가 보시죠. 아닙니다. 잠을 깨워선 상태는 어떠신지요? 타박상을 입으셨고요. 열이 심한 편입니다. 의사는 다녀갔습니까? 원치를 않으십니다. 이 선생님 생각으로는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의사한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김범우는 이지숙에게 목리를 하고 돌아섰다. 별로 예쁘다고는 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영리하고 강단있게 생긴 얼굴이었다. 김범우의 이야기를 전명한 원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들었다. 참으로 큰일이요. 이런 혼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염상진내가 그 사실을 알면 또 가만히 있겠소? 아마 지금쯤 알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요. 또 보복을 가해오고 죽고 죽이고 무슨 짓들인지 모르겠소. 전 원장은 허락 빠진 왕진 가방에 진찰도구를 챙겨 넣으며 시름겨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허기로 슬인 속을 의식하면서도 김범우는 담배만 빨아댔다. 김범우는 전 원장이 염려하는 말을 벌써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직감적으로 떠올렸던 것이다. 벌써 겨울이 시작이구만요. 전 원장이 큰 길로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곧 군대가 주둔하게 될 모양입니다. 군인들이요? 별로 많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글쎄요. 벌교까지 군대가 주둔할 필요가 있을까요? 작전상 그런 모양이라 하더군요. 벌교 자체의 문제보다도 전체적 소탄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일이라고 해요. 별로 많지 않다면 대충 얼마나 된다고 하던가요? 그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관심 쓰기가 싫은 문제여서. 전 원장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들의 뒤를 두 청년이 20여 미터 간격을 두고 따르고 있었다. 네, 김범우가 틀림없지? 한 청년이 목소리를 낮춰 다짐했다. 아, 그렇단께로 몇 번 썩이나 묻는겨. 다른 청년도 역시 목소리를 낮춘 채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실수 없는 큰일 났게 안 그러냐? 싸게 경찰서로 전화 걸자. 그려, 사거리에서는 잡아야 할 것인께. 두 청년은 두리번거리다가 가까운 상점으로 뛰어갔다. 경찰 서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 두 명이 김범우를 체포하기 위해 집으로 갔었다. 경찰들은 헛걸음을 했고 보고를 받은 서장은 청년단에 긴급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에 따라 청년단원들은 김범우를 찾아내기 위해 음례를 들쑤시고 다니는 참이었다. 김범우는 사거리에서 남국민학교로 이어지는 골목으로 접어들다가 두 경찰이 겨눈 총불이 앞에 걸음을 멈추어야 했다. 당신이 김범우요? 그렇소. 당신을 체포하겠소. 이유가 뭐요? 경찰서로 갑시다. 이유는 거기 가면 환히 나와 있을 테니까. 아니, 왜들 이러시오? 우리 김선생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전 원장이 경찰들 앞으로 나섰다. 원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다 그럴만한 잘못이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 좋소. 갑시다. 김범우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원장님, 천상 혼자 집을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선생, 전 원장은 신음처럼 소리를 흘리며 느리게 걸어가고 있는 김범우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염산군은 부하에게 김범우가 잡혀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기분이 아주 묘했다. 어디서 잡혔드냐? 사거리 쬐깐 지나서구만요. 어떻게 잡히드냐? 그께 무엇이냐? 멀어서 무신 소리 오는지는 못 들었구라. 점잖어 하니 걸어가던마요. 고상이었다. 나가서 다른 대원들한테 연락해라. 생고생 안 오게. 염산군은 두 부하를 사무실에서 내몰았다. 그리고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서장님, 청년단 염산군디요? 김범우 도착했는 게라? 아직 안 왔소. 좁게 있으면 도착할 것이구만요. 알았소. 서장님, 뭐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술 좋게 다르시오. 김범우도 김범우지만 그 뒤에는 김씨 문중이 있음께요. 그런 걱정까지 마시오. 다 내가 알아야 할 일이니까. 전화가 끊겼다. 쌍렬의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대갱이를 팍 조사 불었으면 속이 시원하겄네. 경찰 못된 것이 하니씨 왜? 염산군은 욕지거리를 쏟아놓았다. 사실 염산군은 경찰이 아닌 것에 항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정식 경찰이 되어보려고 노력도 했었다.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낮엔 학벌에 체계적으로 아는 것 없음이 장애였고 설령된다고 해도 말단 순경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다. 말단 순경질보다야 청년단 감찰부장의 주먹패 오야봉 노릇이 몇 갑절 새도도 크고 실속도 있는 자리였다. 경찰서장의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까닭에 염산군은 아직 자신이 청년단 단장이 된 줄을 모르고 있었다. 염산군은 다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경찰서장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던 것은 김보무가 다녀가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였다. 서장은 밑도 끝도 없이 김보무를 체포해야 한다고 서둘러댔고 왜 그러냐는 물음에 거침없이 빨갱이라고 했던 것이다. 김보무가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면 어딘가 서견치 않고 미심쩍은 데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빨갱이라고 점찍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서장의 행동도 무시할 수 없었다. 서장이 확실한 근거 없이 김보무라는 사람을 체포할 리가 없었다. 염산군은 이 김보무의 일을 일단 접어두기로 했다. 싸게 속공장집 바꿔둬라. 공장을 바꿀게라. 집을 바꿀게라. 귀에 말뚝 박았냐? 속공장집이란 말 어디로 들었냐? 알았구만요. 알았어라. 교환의 목소리가 금방 기가 죽는다. 썩을련? 못생긴 낯짝 같고 쎄기나 쓸지 알았지. 말귀 하나 지대로 못 알아묻고 지랄이요. 염산군은 송화기에다 대고 거침없이 욕질을 해댔다. 염산군은 일부러 그렇게 정남이 떨어지는 욕질을 해대는 것이다. 교환수 영잔년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였다. 고운 목소리와는 달리 그 인물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목소리는 카랑하면서도 나긋거리고 어떤 때 코소리 섞은 목소리는 간을 녹일만도 한데 그 인물이라는 것이 앉은 뱅이 코에다가 이마가 툭 풀거지고 이빨까지 뻐드렁니어서 가관이었다. 여보시오 누구시오 거그 속공장 집이오 그런디라 윤태주 바꾸시오 워치 그러요 태주 자는디요 얼른 깨워 바꾸시오 꾸너게 자는디 나한테 말하시오 자석 밤에는 지랄치고 싸댕기고 낮에는 똥구녕에 햇빛 뜨는지도 모르고 자빠져 자는구만 여그 청년 다닌디 싸게 깨우란께요 워메 그려라 글면 진작 청년단이라고 할 일이지 조금만 기돌리시오 윤태주입니다 부장님이십니까 나 염상구씨 아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이세요 할 말이 있음께 얼른 사무실로 나오소 전화로는 안되겠습니까 너무 피곤해서요 어허 윤태주 워치 그리 마리마녀 나올게요 안나올게요 알았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구만리 장천을 떠도는 구름 웨섭댁은 물동이를 업듯이 쏟아다 물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물은 반도 차지 않았다 그 정도로는 목욕은커녕 뒷물도 하기 어려운 양이었다 천상 우물을 한행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살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자 웨섭댁은 불현듯 두려움을 느꼈다 간밤에 흔적을 사람들에게 금방 들킬 것만 같았던 것이다 남녀 관계란 것이 한강에 배 지나가기란 말도 못 들어서 이러는겨 그 남자의 위압적인 말이 떠올랐고 웨섭댁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죄진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옷을 입었는데 무슨 표가 나겠느냐고 웨섭댁은 스스로를 일깨웠다 기왕 우물을 다녀오려면 날이 더 밝아지기 전에 다녀와야 할 것이었다 웨섭댁은 물동이를 들고 부엌 문지방을 넘어섰다 사태의 뻐근하고 묵지근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부르르 몸소리를 쳤다 그 부분에 송충이나 배추벌레가 기고 있는 것처럼 징그럽고 더러웠다 동력이 휘붐하게 열리고 있었고 어둠은 휘붐역해 땅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웨섭댁은 또아리를 받쳐 물동이를 이고 장독대 위에 엎어둔 두레박을 서둘러 집어들었다 사립을 나서는 그녀의 가슴은 쿵쿵 울리고 있었다 지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인디 신령님 좋은 일 헌다고 인연을 한 분만 살펴 주십소사 내년이 맘동한 것이 아니고 완력에 못 이겨 헌지신께요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왔다 웨섭댁은 방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새웠다 저타기 우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보시오 요보시오 싸게 일어나시오 날이 다 샜는디 싸게 일어나란께요 워쩌 이지랄이요 남자가 이쪽으로 돌아 놓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방문이 컴컴 문디 워쩌 날이 다 샜다고 연병이요 연병이 남자가 이불을 끌어올리며 거칠게 내소왔다 폴스에 쳤다기 울었구만요 좋은 일 헌다고 더 날 새기 전에 가주시시오 그것이 서로 좋은 일 아니겄소 웨섭댁은 남자의 어깨를 흔들며 사정했다 남자의 어깨를 흔드는 데 따라 그녀의 커다란 유방이 저구리서 발에서 흔들렸다 그 묵직한 흔들림을 누워서 올려다보고 있는 남자는 사태에 불길이 당기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워쩌 이러시오 워쩌 이러기는 뭘 워쩌이래 물코 처음 틀때 수인사 허는 법이제 틀때마동 수인사 효야 쓰겄어 남자는 어느새 일어나 앉았고 웨섭댁은 눕혀져 있었다 초고리가 벗겨지고 치마가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졌다 웨섭댁은 어금니를 맞물었다 남편을 수없이 불렀다 이놈의 등짝을 낫으로든 도끼로든 찍어달라고 남편을 불렀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남자의 몸이 부려져오는 무게를 느꼈다 그 무게감이 진저리 쳐지게 싫어 웨섭댁은 어깨를 떠밀어냈다 흐흐 내 눈이 보배는 보배요 보기 전 떡이 묵기도 좋더라고 웨섭댁을 딱 보자마자 가심이 찌르르 허드란 말이요 고 생각이 영축 없이 들어 맞아불었는디 쫄깃쫄깃한 것이 꼭 겨울 꼬막맛이시 맥풀려 흐늘거리는 남자의 말이었다 좋은 일 헌다고 인자 싸게 가시오 웨섭댁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있었다 찬물이나 한그럭 떠오소 어쩌실라고 이뤄요 금매 더 있으라고 붙들어도 가야 쓰겄슴께 얼른 찬물이나 떠오소 웨섭댁은 귀가 번쩍되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방문을 열고 쪽마루로 나서자 찬 새벽 기온이 섬뜩하게 몸을 감아왔다 한숨 늘어지게 자야 할 것인디 웨섭댁이 그리 애타스 않게 담배나 한 대 꼬실려고 떠야 쓰겄구마 남자는 담배연기를 푸우 내뿜으며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돌아앉아 있는 여자를 아스만 눈길로 건너다보고 있었다 저것이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몸도 오목조목 허니 이쁘고 니노지는 쫄깃쫄깃한 것이 더 이쁘단 말이요 저것 조갑지가 그 말로만 듣던 그것이 아닐란가 몰라 다방 화자년 것이나 남원장 경월이년 것하고는 될 것도 아닌디 자 자네 소원대로 이만 가야 쓰겄네 또 보세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방문을 열었다 웨섭댁은 바삐 뒤따라 나가 선반에 올려놓았던 남자의 구두를 내렸다 허 참 구두에 서리 앉을까무서 선반에 올려뒀더란가 웨섭댁은 맘씨알라 이쁘시 왜 시상에 누가 듣겄어 웨섭댁은 주먹으로 허공을 치며 안타깝게 말했다 방으로 들어온 웨섭댁은 어린 것을 품고 엎드렸다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에 대한 죄스러움과 원망이 함께 어우러지며 속 그치는 눈물이었다 애아버지 어디서 뭘 하고 있간디 나가 요런 꼴을 당하게 맹구여 뭐 하려고 궁산당은 협습디여 이리 몸 더럽혀 불었는디 당신이 원하는 시상 오면 무신 소양이 있겄소 나는 이제 어째야 쓸게라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대답 좀 해보시오 웨섭댁은 머리가 아프도록 울었다 우물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행히 우물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갯빛 어둠살이 흐르고 있는 새벽 우물터에는 언제나처럼 불빛으로 투명한 고요가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몸짓을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고 두략박 줄을 풀었다 엄마 요것이 니기여 두략박을 끌어올리는데 정신을 팔고 있던 웨섭댁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질겁을 하고 놀랐다 웨섭댁 아니라고 눈앞에는 두 여자가 휘멀건하게 웃고 서있었다 왕주댁과 샘꼴댁이었다 웜에 없니? 간 떨어지겄소 샘가서 사람 만내기야 예사제 사람 소리 듣고 어째 그리 놀랬 분가? 자네 무슨 죄진 일이라도 있는가? 죄는 무신죄라 쓰잘띠 없는 생각에 넋배다 본께로 놀랜 것이제라 쓰잘띠 없는 생각은 무슨 쓰잘띠 없는 생각? 그리 넋설빌 생각이면 쓰잘띠가 있는 생각이겄지? 무신 생각을 그리였던가? 히히 물으나 마나겄지? 날은 썬들썬들해지고 잠자리는 썰렁 험깨 젊띠나 젊은 육신에 간절한 것이 임 생각 아니겄소? 왕주댁은 평소에 걸쭉한 입담대로 거침없이 쏟아놓았다 근데 어쩐 일로 요리 일찍 세면은 나왔을까? 혹시 이모고 잠자리 한꾼에 허고 새벽밥 해미겨 보내려는 거 아닌감? 샘꼴댁이 두레박을 우물 속으로 떨어뜨리며 말했다 샘꼴댁 태평시론 소리 허들 말소? 인자 물 이고 가서 밥하자면 새벽밥 대기는 다 글러먹었네 강서방에 저 색이 뚝뚝 떨어지는 인품이 그리워 하룻밤 잤다고 해도 이적지 아랫무게에 뻗대고 있을 사람인가? 포울스의 제석산 넘어갔을 사람이지? 왕주댁이 물을 길어오르며 연상 입을 놀려댔다 지리산 호랭이가 칵 씹어갈 놈의 팔자 어떤 년은 쫄댁이 마누래 신샘스롱도 죽어라 메타작 당하고 어떤 년은 복이 넝클로 늘어져 대가리 마누랜디도 메타작은 안 당하고 저리 싱싱할까잉? 참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란께? 샘클댁이 노골적으로 외서댁을 공박해왔다 워따메 워따메 그놈의 심보 한번 구약허시? 샘클댁은 외서댁이 메타작을 안 당여서 배창시가 비비이 꾀는 모양인디? 사람이 심보 그리 쓰면 못 쓰는 법이시? 매도 먼첨 맞는 매가 낫더라고 이제나 저제나 메타작을 기돌리고 있는 외서댁 매미 어쩌겄는가? 아무리 속이 상여도 샘클댁은 말을 골라서 허소 왕주댁은 나의 값을 하느라고 정색을 하고 샘클댁을 나무랏다 우리 칠상이 아버지한테 공산당물 살살 미긴 것이 누군지는 아시오? 왕주댁은? 샘클댁이 파르르 길을 세웠다 워다 그 말 중 연불드 댁이 자네한테 폴월세 수십 분도 더 들었네 근데 여그 외서댁도 있는 자림께로 탁 터놓고 허는 말인디? 자네 소방이 세살난 아거들도 아닌 것이고 지 맘에 공산당물 묵을 맘이 하나도 없었는디도 강소방이 미긴다고 그냥 묵었을 것인가? 양코 백이들이 우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편이 아니란 것은 초장의 폴월세 알아뿔었고 고것들이 허는 짓거리가 날이 날마동 못사는 사람들 지름짜기로 변해가는 판인디? 해방이 되었은께 한 판 사람 맹키로 살아보자 하고 맘 단단하니 묵었든 정신 지대로 박힌 남장내들이 워째야 엮었어? 그런 잘못된 시상을 막자면 대거리를 하고 나서는 질밖에 없는디? 그리 나서는 사람들을 경찰에서는 워쩌든가? 시상이 다 알데끼 좌익으로 몰아 때리지 않더라고? 누가 좌익이 되고 잡아 좌익이 돼간디? 오른소리여도 좌익, 바른소리여도 좌익 다 좌익으로 몰아쳐서 꼼지락달싹 못하게 맹그는 판인께 좌익질도 한 분 똑바라지게 못혀보고 경찰이 맹금대로 좌익죄 받느니 진짜 백이 좌익질이나 한 판 해불고 보자 하고 남장내들 맘이 서로 통한 것 아니겄는가? 그런 속사정 다 암스렁도 자네가 워쩌떼 볼 때마동 그리 애맨소리 했사먼 서로 좋을 것이 뭐 있는가? 왕주댁은 샘꼴댁을 달래는 듯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외섭댁은 왕주댁에게 더 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왕주댁의 말 그대로 남편은 좌익이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었다 비비틀리고 비비꼬이는 세상이 남편을 좌익으로 만들었다 요런 들었놈의 시상을 더 보고 앉아 쓸 수는 없는 일이시 팍 엎어풀고 새 시상을 만들어야 허네 남편이 여금리를 맞물며 되풀이한 말이었다 아무리 순사들이 그런 행투를 혔더라도 저 집 남정내가 속닥속닥 거지 않았음사 우리 집 남정내가 그리 홀까닥 변어지는 아니었을 것이오 샘꼴댁은 파르르 성질을 도두었다 금매 그리 야박하게 말하덜 말어 자네가 그리 말하면 자네 서방만 속창알이 없는 사람 맹그는 것인께 자네 서방도 무신 지푼 속이 있었음께 강서방 말이 맘에 짚혀 쓸 것 아니겄는가 자네들 모털 일 당했었어 그렇지 우리 질이 허는 말로 좌익이 나쁠 것이 어디가 있는가 니나 없이 공평하게 사는 시상 맹긁었다는 것인디 가난한 농색군들 치고 고런 시상 안바르는 사람이 어디껏 써 다 장언일 헐라는 것인께 서로서로 다독기림 써 살아야 쓰는 것이네 나가 고런 사정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오 성님 인자 나는 순사놈들이고 소방서 놈들이고 청년단 놈들이고 싹 다 이가 갈리는디다 공산당도 징허요 이놈한테 머리끄댕이 끄댈치고 저놈한테 메타작당하고 험스로 개돼지 맹키로 사느니 팍 그냥 죽어 불고 잡소 아 새끼들만 없었더람사 나가 폴세 죽어 불었을 것이오 샘꼴댁은 안개 속에다가 지난 한숨을 토해냈다 외섭댁은 물동이만 잡고 서있었다 그런 샘꼴댁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 그건 곧 자신의 심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아서 아서 고런 막가는 생각 허덜 말어 자네 앞질 안직도 구말리요 맘 독하니 묻고 기돌리면 다 때가 오는 것이오 큰매 맘을 독하니 묻고 서로 시린속 짚어감서 살라고 혀도 메타작할라 나같은 년만 당헌께 그도저도 다 소양없이 오기만 치뻗어 올러요 하면 어쩔 것인가 각단지게 메타작 당해 몸 상허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메타작피에 몸 상허는 좋은 일 아니겄는가 오사랄놈의 공산당 치가 떨리요 샘꼴댁은 빠드득 이빨을 갈아붙였다 나 가볼라요 외설댁은 줄을 다 감은 두레박을 든 채 기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 얼른 가보소 화가 나서 헌소린께 샘꼴댁 말을 시업하게 생각 말고 하모니라 다 우리 애아버지가 잘못한 일인디요 외설댁은 샘꼴댁에게 사과라도 하듯 말했다 한말도 말소 남정네들이 서로 맘뚱에 헌일인디 두부 모어 짤르디끼 잘하고 잘못한 것을 게릴 방도가 없는 일인께 피! 성님은 말 한번 요상시럽게 허요이 좋은 일 헌다고 맘 죽기 묵지 말랑께로 남정네들은 조우나 구주나 뜻합쳐 한꾼에 고상하고 있는디 직후속서 옆연네들이 서로 미워하고 쥐어듣고여서 좋을 일이 뭐 있겄는가 서러운 신세 서로 다두겨도 추울 것인디 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외설댁은 뒤에서 들려오는 왕주댁의 말에 가슴이 저리도록 고마움을 느꼈다 외설댁은 물동이 아래 맺히는 물방울을 왼손으로 훔쳐 뿌리며 잰걸음을 쳤다 한 걸음이라도 더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매사에 눈치 빠른 왕주댁의 눈길이 두려웠고 얼굴을 대하기만 하면 적대감을 드러내는 샘꼴댁을 상대하기가 겁이 났다 매설댁은 샘꼴댁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샘꼴댁의 말에는 마디마디 가시가 돋히고 옹이가 박이고는 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결코 무리하다고 할 수도 없었다 남편은 분명 회정리와 장양리의 공산당 우두머리였고 두 동네에서 좌익을 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남편을 통해서 무리든 모양이었다 며칠 사이에 두 동네에서 일곱이나 죽어갔다 그리고 새집이 밤중에 몰매질을 당했다 샘꼴댁도 그 중에 하나였다 줄초상의 몰매질이 이어지는 동네의 분위기는 삭막했다 그 모든 잘못을 자신이 저지른 것만 같아 외설댁은 사립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 여자의 몸이니까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살아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몰매질은 첫 번째로 당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외설댁 내만 빼놓고 몰매질이 가해졌던 것이다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외설댁은 피가 말라드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밤이면 몰매질을 기다리며 잠을 설쳐야 했고 낮이면 몰매질을 당하지 않은 죄스러움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참말로 요상스럽소이 어째서 그 개잡녀러 새끼들이 외설댁만 쏙 빼놓는지 몰러겄네 그 이쁜 얼굴로 호랭이가 씹어갈 그놈들을 각단지게 홀려풀어서 그랬을까 참말로 귀신이 고걸할 노릇이시 샘꼴댁은 멍든 얼굴을 하고와 오기받친 소리로 비아냥거리고 가고는 했다 그런데 지난밤에 그 남자가 들이닥친 것이다 그 남자가 청년단 감찰부장이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그리고 그 남자가 혼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외설댁은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한가닥 기억이 선명하게 살아 올라왔다 북국민학교에 잡혀가 조사를 받을 때의 일이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보자마자 가늘게 쬐진 고약한 눈을 이상하게 빛내며 얇은 입술에 묘한 웃음을 물었던 것이다 외설댁은 직감적으로 그가 음심을 품는 것임을 느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책상 아래 놓인 두 다리를 꼬욱 붙였다 그 남자는 천천히 담배를 빼돌며 솔찬호시 하고 홀린 듯 말했다 그 말에 외설댁은 오소소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외설댁은 뒤란에서 몸을 씻기 시작했다 나무가 아까웠지만 일부러 물을 뜨겁게 데웠다 물이 미지근해서는 온몸에 찍혀있을 그 남자의 손자국이 씻겨 나갈 것 같지가 않았다 입이 벌어질 만큼 물이 뜨거웠지만 외설댁은 그대로 끼얹어댔다 그리고 산배수건을 몰아주고 박빵 문질러댔다 저 가슴은 더욱 세차게 문질렀다 아이가 빨 젖에 더럽게도 그 남자의 침이나 입김이 묻어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물을 끼얹었다 저절로 엄리 소리가 신음처럼 흘러나왔다 쓰리고 아린 통증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남편에 대한 죄의식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뜨거운 물로 이리 씻어낸다고 남편에 대한 죄가 씻겨지는 것일까 옷을 벗기면 남편은 단박 알아차리는 것이 아닐까 한강의 배에 지나가기란 말은 참말일까 내 맘이 동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당한 일인디도 죄가 될까 그리 당한 일인디도 남편이 알면 소박을 당하게 될까 그녀의 생각은 질정없이 엇갈리고 있었다 쫄깃쫄깃한 것이 꼭 겨울 꼬막 맛이시이 그 남자의 말이 불현듯 스쳐갔다 문덩이 자석 그녀는 욕을 내뱉으며 머리를 짤짤 흔들었다 자네 물건은 필경 예사물건이 아닐 것이네 옴죽 옴죽 허는 것이 붕아리고 배창세고 다 뽀라댕겨 볼라고 하니 말이시 나가 장기 하나 제대로 들었단 맛이 일을 마치고 난 남편이 드문드문 서너 차례 했던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왜 자신의 그것이 옴죽거린다는 것인지 어째서 배창자까지 빨아당긴다는 것인지 알돌이가 없었다 더구나 그리도 기운 빠져 하면서도 장가 하나는 제대로 들었다고 휘게 웃는 남편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남편하고 잠수로 니는 남편이 허는 대로 죽은 딛기 있어야지 따로 니 기운 쓰덜 말어 여자가 따로 기운 쓰는 것 아닌 법인께로 애매말 명시며 시집 오기 전날 밤 친정어머니가 나직 나직 한 말이었다 눈치로 짐작으로 알아들었을 뿐 여자가 따로 기운 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기운을 쓰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채로 신방을 차렸다 그런데 그 일이란 것이 묘하고도 요상스러웠다 자신의 알몸에 남편의 알몸이 감겨오고 남편의 그것이 자신의 속살을 헤집고 들면 전신의 마디마디 머리카락에서부터 손끝이나 발끝까지 간지러운 것도 가려운 것도 아니게 저릿거리고 비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엉덩이나 팔다리에 힘이 뻗질러 올랐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후다닥 놀라며 힘을 빼고는 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일을 치르고 나면 언제나 허전함에 묻히고는 했다 그 허전함은 이상한 것이었다 배고픔 같기도 했고 속이 텅 빈 것 같기도 했고 전신에 바람 가득 찬 것 같기도 했다 그 견디기 어려운 허전함 속에 팔다리는 작은 벌레가 수없이 기고 있는 것처럼 스멀거렸다 그 팔다리로 이미 잠에 고라떨어진 남편이 아닌 아름들이 당산나무를 끌어안고 기운을 쓰고 싶은 충동에 떨었다 자신은 그리도 허전한데도 남편은 그것이고 배창자고 다 빨려든 것 같다고 했다 그녀로서는 남편의 말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틸몰댁은 무당 원료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원료는 그 신통력이 널리 알려진 만큼 구판을 차리는 비용도 비싸다고 했다 더욱이나 딸이 대물림을 받고부터는 신통력이 더 커져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굿을 청할 수가 없다는 소문이었다 틸몰댁은 마음을 정하기까지 많이 망설이고 주저했다 구판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쿵색한 살림살이었다 겨울은 닥쳐오고 두 새끼들을 데리고 혼자임으로 겨울을 살아낼 일이 걱정인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리 굳은 죽임을 당한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바심쳤다 시아버지의 원원이 고의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장례도 거적쌈을 하다시피 했다 격식 맞춰 장례를 치를 형편도 못되었지만 경찰에서 어찌나 답처대는지 꾸물거릴 수조차 없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끌고 갔다 경찰이 묻는 말에 따라 틸몰댁은 있는 그대로 대답했다 그리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여러 번 손도장을 눌러댔다 경찰은 말끝마다 빨갱이 집구석이라는 말을 붙였고 틸몰댁은 그저 추눅이 들어있었다 손도장을 눌러댄 종이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고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고 물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조사를 끝낸 경찰에서는 장례를 빨리 치르라고 몰아댔다 그녀는 억울하고 허망한 시아버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을 원망했다 아무리 달리 생각하려 했지만 시아버지를 명대로 살지 못하게 한 것은 결국 남편이었다 따라서 그런 막심한 불효를 저질러가며 남편이 벌이고 있는 좌익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도 처음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손으로 더듬어 머리에 상장이 꽂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을 나섰다 없니? 어디 갈란가? 작은 아들 종남이가 햇살이 따스한 토방에서 흑장난을 하고 놀다가 팔딱 일어나며 물었다 성은 어디 갔냐? 치카네? 어린 것이 품 안으로 파고들며 일러바치듯 고소하다는 듯 말했다 들몰댁은 소리 없이 혀를 찼다 오랜만에 생선 부치개 몇 쪽 얻어먹은 것을 제대로 사기지 못하고 배탈이 난 모양이었다 큰아들이 바지를 지켜올리며 헛간에서 나왔다 길남아 배만이 아프냐? 아니요 조긋게 아프려고 여서 치칸에 갔어라오 네 참말이요? 야 암시랑도 아녀요 들몰댁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님 고맙고만이라 하고 중얼거렸다 시아버지의 손자들 사랑이 그리도 지극했는데 그 영전에 올린 음식을 먹고 애들이 탈이 날 리가 없다는 믿음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성! 네 배가 무작하니 아파 똥 막 싸야 오는디 네 죽어 요리 나와 작은아들이 들몰댁의 치마를 거머잡고 등 뒤로 쫓겼다 아소 아소 길남아 성이 참아야 하는겨 없니 어디 가실라요? 그려 도레등 무당집에 핑헌이 댕겨올랑께 네 동상하고 잘 놀아야 써 무당집은 뭐 하려고라? 금매 할아버지 편히 저시상 좋은대로 가시라고 구설 호더라고 없니 고것은 쓰잘띠 없는 미신이여라 쓰잘띠 없기는 그런 소리 허는 것 아니요 학교에서 배웠는디 구토고 점치고 허는 것은 다 쓰잘띠 없는 짓거리라고 혔당께요 들몰댁은 더 말이 막혔다 알겄어 학교에서 배운 것은 배운 것이고 없니 핑 댕겨올 것인께 동상하고 싸우지 말고 잘 들고 놀아야 써 또 그러고 싶어 해요 봐봐 봐봐 국gan 국간 아 국간 국간